NIB 남인천방송 2019년 제3회 시청자위원회가 25일 NIB 남인천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국진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과 박용선 전무이사 등 남인천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해 2019년 하반기에 진행한 사업실적보고와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 6월 열린 제2회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던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역 보고와 향후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지역채널 활성화에 대한 남인천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정책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